이 노래는 왜? 예쁘죠? 네 지금 부서진 내용이 뭐예요? 제가 작곡가 선생님께서 저를 직접 써주신 곡인데요 맨날 사온다 제가 맨날 이렇게 막 부서지고 자리를 보니까 저를 쉬운 사람으로 안하나요 근데 제가 쉽지 않다는 걸 아 쉬운 여자? 아 쉬운 여자 아니라는 걸 노래로 표현하셨습니다 아 그래요? 그러니까 뭐 한 사람 이유도 좀 뭡니까 네 또 이제 옆에는 반가운 기도우 이런 사람 또 향단이거든요 뭐 그런 내용이네 뮤직비디오에서 보시면은 아주 아까운데 제가 출연인 거예요 오오오오 산도를 좀 고역하고 기능력만 아 그렇구나 굳은 절경을 지키기 위해서 네 내가 사과할 거야 짠다니 짠다니 이랬라 당사 또는 당사는 이 사람 마구하다가 또는 뭐냐 아주 하하 왜 다쳐 네 그래서 먼저 앞으로 어 비티양이 구성을 해서 여러분 재미있게 모시기 아닙니다 앞으로 박수 많이 쳐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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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노래도 많은 변천을 날려왔지만 무대에서 또 이 하나의 예의와 아 아 아 아 아